1위까지 10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패치기. 자, 득점 들어가고. 먼저 이제 2점 들어가고. 둘째, Tottenham. 아,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또 어렵게 배치가 있습니다. 내느냐 2위를 넘기느냐. 자 신공 횡단이 강한 스트로크로 가능한데 선택하나요 아 강하게 빠르게 시도해야 됩니다 빠른 스피드로 횡단 꺾이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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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 순수의 맞대결이 이륨 공급했는데 시작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같습니다. 스트로 서는 일단 kn supported 예 Cory 생기는 게 더 중요겠죠 1세트 요배 겠고 2 3 4 5 세트를 나란히 가져가는 4 reports 전쟁에서도 우세를 유지하네요 회사 1벌의 대결에서 모두 풀 세트 접 determination 펼쳤던 S.Y.와 이피언스 였는데요. 처음으로 4대1 승부가 나왔죠. 긴단샷으로 끝내는 대성원.